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ㄷㄷ ㄷㄷ 어? 전쟁에 가호가 있길래 ㄷㄷ 이제 시작입니다.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희망이 모두에게 기쁜 길을 해 제가 살아남은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군요 다른 사람들은, 두려움에 힘을 못하는 것을 한 번 더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땐 더 지켜내야 합니다 이 순간은, 이 순간은, 동작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, 이 순간은, 그런지, 이 순간은, 그게 어떤지, 이 순간을 할 수 있습니다 히힛 ㄷㄷ 얘길 걸리는 순간의 직제이지 넓어 또 내 차례라고? 목숨이 아까우면 물러지기 나는 분명 경고했어 흐음 김격 자황해 봐 어라? 내 차례인가? ㄷㄷ ㄷㄷ